자 2013년 5월 14일 랩몬과 정국이의 로그 특이한 조합이고 나발이고 나는 지금 안무때문에 진짜 힘들어 죽겠다 정국이가 이제 이번 안무 저희 데뷔하는 노래 중에 안무에서 혼자 댄스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서 멋있게 멋떨어지게 깐지나게 보여주는게 한게 있는데 그게 자꾸 한국으로 실패를 해서 매달 선생님한테 혼나고 근데 그게 스트레스다 보는 우리도 스트레스고 정국이도 스트레스고 힘들지? 힘들죠 형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나는 내가 오히려 미안하다는 애들한테 가만히 지켜보일 수 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훈훈한 분위기 좋아 자 정국아 이번주 토요일 우리가 뮤 말해버렸네 뭘 하지 우리가? 그렇죠 토요일날 뮤비를 찍습니다 뮤비를 찍었어요 소감이 어때요 뮤비를 찍은거 소감 두근두근 거리죠 진짜 잘 찍었는데 그지 생애 첫 뮤비 드디어 연습생 기간 끝에 뮤비를 찍게 됐는데 드디어 다 때려 부셔버려요 진짜 박살을 내버려야 해요 카메라 빼고 다 박살내자 그래서 진짜 멋있게 찍어서 멋있게 나가고 싶다 그지? 네 그래 넌 이번 앨범에서 뭘 보여주고 싶니? 저는 랩도 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춘다 만능이다? 황금막내다? 그런가? 그걸로 밀라니까 황금막내 내가 지어준 별명인데 안써요 좋은걸 안쓰고 버려두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 아 맞다 요즘 트위터를 자주 못하는데 트위터를 안한 정국이도 항상 지켜보고 올 것 같아서 맨날 보여주고 보면 좋아하니까 뭐 응원한 메시지 많이 보내 주세요 그러나 다 보고 확인하고 있으니까 힘이 듭니다 진짜 힘이 되고 진짜 저희 일일이 다 찾아서 은근히 보거든요 진짜 다 모니터링하니까 많이 보내 주시고 그렇습니다 마무리는 전국에 해봅시다 그렇죠 2013년 5월 14일 레몬과 천국이의 로그 그렇지 오케이 아 나였어 내가 하는거였어 자 아니 그래 아니야 그래 다시 하자 2013년 5월 14일 레몬과 천국이의 로그 끝 오케이 깔끔하다 그렇지?